법원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 조건부 허용으로 정치권도 내일로 예정된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조금의 불법 행위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을 잘 지킨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천절 집회. 큰 틀에서는 정치권에서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지난 광복절 보수 구구단체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내일 개천절 집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광복절 집회와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의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들여다보면 분명한 시각 차이가 나타납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원 판단대로 집회를 허용하되 아주 조금이라도 불법이나 방역 방해 행위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집회의 질서 유지를 주임으로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군부를 찾아서 개천절 집회 관련 견해를 밝혔습니다. 내일과 한글날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 집회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합법이 아닌 어떤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완벽하게 불법 행위를 차단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다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확신시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인 오늘 화상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심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여러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뒷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개천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로 허용한 만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YTN과의 통화에서 개천절 집회를 옹호하지 않는다면서도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고 방역에 지장이 없다면 막을 근거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천절 집회를 바라보는 속내가 편치는 않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당내 인사들이 참석해 여론에 질타가 쏟아졌던 만큼 자칫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특히 북한 총격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로 지지율이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역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줄곧 선을 그으면서 개천절 집회의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지지층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내일 있을 개천절 집회의 양상과 추후 여파에 따라 다음 주 시작돼 국정감사를 비롯해 전국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오철희입니다.